이성균 성대모사 형이요 이성균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오늘의 첫번째 자 전화왔어 누구야 여보세요 택시비야? 하하하하 누구? 어 어 ㅈ됐다 야 뭐하냐 여러분 팡이요 닉네임 알죠? 아 걔가 길드 가입해서 모르고 받았는데 추방하려고 했는데 길마를 넘겼대요 아 병신아 뭐하냐 또라이야 야 팡이요 줘 줘 내 수호대야 야 팡이요 내 수호대라고 개새끼야 내 수호대야 아 저새끼 닉네임 나한테 형금 100만원 아니면 안판대 아 아 ㅈㄴ 쓰레기새끼야 아 ㅈㄴ ㅈㄴ 야 이것도 조금 귀엽다 이것도 좀 귀엽네 우리 사 아 나한테 오가는거 같지? 야 길도 줘 진짜 자나치지 말고 하하하하하하 아 길도 주라고 진짜로 야 조졌다 어떡하냐 야 그걸 왜 왜 뺏겨 뺏겨 아 뭐하냐 아 미친놈아 뭐해 직위 팡이수호대 아 야 팡이요 진짜 줘 내 수호대 내 실드 쳐주는 길드란 말이야 팡이요야 아 이건 진짜 주라 아 내 실드 쳐주는 길드야 쟤네들 없으면 힘들어 나 아 아 고맙습니다 야 팡이요야 줘라 아 우리 춤배우니 오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팡이요야 야 실수한건데 좀 줘라 야 택시비 니가 일단 멍청한거야 인마 사와드리고 받아 야 야 이 새끼야 그걸 왜 마스터를 줘 붕신아 야 팡이요님 도와주세요 팡이요님 주세요 아 왜 아 그러지 말자 진짜 그러지 말자 왜 그래 팡이요 이 인성 봐 팡이요 진짜 쓰레기네 아니 여러분 채팅창 너무하시네 왜 팡이요를 붙여요 앞에다가 아니 그래도 마 그거 굿 202 야 기다려봐 야 너 땜에 내가 욕먹는거 같잖아 이 새끼야 야 방이요 들어와봐 야 방이요 개새끼야 들어와보라고 방이요 새끼야 야 안 들어와 야 텍시비 어떻게 할거야 야 니가 좀 니가 좀 잘 타일러봐 야 간보라는 말 쓰지마 이 새끼야 붐하라 그래 정벌이야 그 정벌 그 쓰레기 집단만 쓰는 언어야 임마 야 방이요 아 제발 아 돌려줘 길들 야 나 닉네임 줄생각 없냐 진짜 아 그 닉네임 갖고싶어 오우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채팅 아니 채팅 아니 채팅창님들 앞에 팡이요 붙이지 마세요 아 아니 앞에 팡이요 붙이지 말라구요 기분 나쁘니까 내가 괜히 나쁘니까 아 그럼 뭐라 불러 아 뭐라 부르지 야 길도 줘 진짜 내 수호대란 말이야 정벌 패드립 치는거 막아주는 애들 쟤네밖에 없어 아 아 진짜 나도 방송을 해야지 쟤네 쟤네 있어서 요즘 스트레스 안받단 말이야 아 부마 준대 아 좀 주라 아 일단 아 진짜 줘 오케이 오케이 야 사과해 야 방송 보는 데에서 사과해야지 공짜 사과해 니가 잘못한거야 임마 공짜야 김김지야 사과해 부마잖아 자 사과하네요 진심이 담겨있는거 같습니다 팡이요님 태시비공자 저새끼 자존심 강한데 사과하네요 팡이요님 길맛 넘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야 김김지야 짜팡이라니 새끼야 팡이요님한테 위대하신 팡이요님한테 뭔소리야 이 새끼야 짜팡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걔 가서 할게 야 김김지 나가있어 니가 낄게 아니야 나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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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김지 나가 김지 나가있어 말 들어 이 새끼야 나가 공짜 공짜가 길마였으니까 저희끼리 해결봐요 자 우리 새로주셨습니다 우리 팡이요님 등루님 그게 뭔 말이에요 진짜 길드 좀 넘겨주세요 아씨 야 공짜야 뭐하냐 어? 어? 어떻게 할라고 어떻게 할라고 방법이 없잖아 들어와야지 뭐 얘기를 하지 애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길드를 하나 새로 파자 연합을 새로 해야되네 아 팡이 오른팔 왼팔 요런게 더 좋은데 방송에서 추천하면 누가 만들지 가보야 가리고 야 팡이요야 길드 새로판대잖아 이새끼야 아 진짜 이러지 말자 팡이요 들어와봐 야 팡이요 아 팡이요야 진짜로 주면 안되냐 아 이게 뭔 개고생이야 길드 새로 파는게 아 부탁이다 진짜로 너도 애방 많이 보잖아 힘들다 진짜 어? 아 부탁할게 진짜 팡이요야 팡이요야 그 닉네임 내가 언제 살게 언젠가 아 진짜 부탁하자 팡이요야 부탁좀 하자 아니야 그냥 한소리지 애들이 나한테 뭐라는거야 나한테 욕한거야 나 아까 자해한거야 나 아까 자해한거야 아까 막 팡이요 이 새끼 나쁜새끼네 이거 나한테 한소리야 임마 오해야 아 진짜 부탁좀 할게 아 길드마스터 좀 넘겨줘 아 진짜로 아 너도 애방송 많이 보잖아 특기팡의 후예로 어템도 샀고 아 부탁좀 할게 아 부탁좀 할게 진짜로 아 장난기 다 빼고 부탁좀 할게 장난 안 짓게 아 부탁좀 하자 하핫 하하핳하핳하핳핳 으흐히 하핳 임빡아 15 넘비 남길테니까 길드 넘기래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아 그럼 그냥 길드 새로 파야지 뭐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부탁좀 하자 어? 아 너 돈도 많잖아 돈도 많으니까 왜그래 너 플로리안 막 20장 갖고 있잖아 아 부탁이다 진짜로 방이오야 이 새끼야 얘 부자에요 아 부탁좀 하자 진짜 왜 나 그냥 행님 방송 보고있네 갑자기 애새기들이 어 누가 잘못했네 아 야 데시베 공짜 공짜야 니가 똑바로 처리를 못했네 임마 길마면은 니가 실수해놓고 왜 남을 뭐라해 임마 니가 실수해놓고 그게 IP 드립이지 … … 뭐 별차이가 없는데 야 공짜야 니가 잘못했네 사과해 아 진짜 사과해 아이 형도 이거 야 너무 이리 산으로 가잖아 하아 황유야 부탁좀 하자 아 진짜로 아 나 너무 귀찮아서 그래 진짜로 황유야 진짜 나 귀찮아서 그래 이런 일까지 신경쓰려고 하니까 머리아파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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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격을 좀 싸게 줘 오바야 백 이게 장난해? 현실적인 가격으로 해 오케이? 아 오케이 야 공짜야 어 길드 받으면 말해 아 황유야 고맙다 받으면 말해 바로 아 좀 아 니가 잘못했잖아 임마 황유 오른 발 택시비 공짜 택시비 공짜 야 잘라버려 씨마 새끼야 야 부셔버려 강퇴해버려 개새끼 야 부셔 부셔 이 개새끼 어디서 개시마 어그로 뭐야 부셔버려 꺼져 꺼져 파악이요 아가씨 켜서 부셔 버려가려 이씨 좀 현실에 맞는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해야지 새끼야 백허아 장난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닉네임 닉네임 어 이 새끼 나갔어 나 시티 앨범 하나 넣은 거냐? 나 시티 앨범 하나 넣은 거냐? refresh 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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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